여긴 많이 와봤지만 모션 디렉터는 처음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뭔가 느낌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 나름의 레전드였던 사랑의 중간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이름 붙인 곳 물론 많은 분들이 왔다 갔죠 근데 제 스토리아 나인 안에서는 사랑의 영감입니다 영화들 잠깐만요 장비 좀 여기다 세워놓을게요 걔 누구 있느냐 난 지나가는 선미 시봉이 왔어요 이호 혹시 안쪽에 누구 계시면 나가주시오 부탁드리오 뭔가 이렇게 운산한지 참으로 말쓰로다 일단 장비를 좀 풀어보겠어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장비 맞을 때는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게 그 장비 맞을 때는 공격하거나 깜짝 놀리면 안 돼 뭐해 일단 장비 저쪽에 놔두세요 자 바깥쪽 기운을 한번 볼게요 바깥쪽에 이온부 측정기는 반응이 얄루얄루하게 살짝 이쪽 부금만 있고 이쪽 부근 산쪽의 기온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로 갑니다. 산쪽의 기온에 따라서 안쪽 기온을 익습니다. 야 이거 세 칸을 입구 앞에서 반응이 안쪽에서 있긴 있어요. 제가 좀 더 들어 볼게요. 반응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죠? 반응이. 반응이 강해지고 있어요. 반응이 강해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에 지금 이쪽 라인 쪽에 확실히 반응이 있네요. қк箱 стал 펠 펠 날 도와줘. 저기에 오는 녀석들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니? 어디 가 펠 돌아 펠 여기가 와 여기다 여기 여기 그죠? 전 세계적으로 움직인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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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이 쪽 안에는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일단 누가 인지는 모르겠어 일단 닫아봅시다 일단 여기 안에서 뭔가 뭔가 아 아 아 아 아 일단 여기 수치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줄이 또 있네 뭔 줄이 이렇게 많지? 아 여기 뭔가 좀 이상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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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기운이 여기 안쪽 기운 안쪽 기운이 지금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든지 우리가 지금 감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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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안녕하세요 뭐 이미 나를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죠? 혹시 여기 근처에 있나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1분 40초, 잠깐만요. 저 개소리가 같진 않은데 사진이네. A44에요. 시간 날짜 지금 하고 맞춰보세요. 2019년 6월 2일 1시 40분. 왜냐하면 1시 40분에 약간 오차율이 있는데 1분 40초 정도 녹음을 했기 때문에 40분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너무 확실하죠? 20분 동안 곳곳에서 고스트박스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스트박스도 켜지네? 아이씨 사람이 몸이 날라 그래야 돼 호박부터 해야 되나? 아 알았어 켜줄게 잠깐 기다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시원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윤시원이라고요 자꾸 누구누구버리네 그쪽은 누구예요? 그래 너 안녕하세요 혹시 인사부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detail 혹시 안 끊기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кая 뭐야? 호린씨 왜 나갈라 그래?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어 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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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간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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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토스트박스 갑자기 안 돼 자 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된 이상 모션 디에클 여기서 조립을 한다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뭐라구요? 자꾸 누구야 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윤시원이라고 윤시원 아닌 거 같은데 윤시원 맞다고 윤시원 뭐 아닌 거 같다고 많이 변했지 내가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넌 귀신이야 사람이 아니라 넌 누구야 수희 수희? 수희야 수희 밥 먹었어? 잘 지냈어 수희? 수희 어떻게 지냈어? 수희야 윤시원 아 나 윤시원 맞다고 왜 이렇게 의심을 하지? 왜 윤시원 오면 안 돼? 수희 아우 버려 아 팀커블 때문에 미치겠네 수희 아 아니야 아니야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혹시 너는 어디에 있니? 창문에서 창문 창문? 창문에서 뭐해? 혹시 너는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아 그래 좀 더 앞으로 가볼게요 형인데 아까 전에 플라즈마가 여기쪽이에요 이거 좌우 반전이에요 아 저기 손으로 하지 말고 아이씨 저기 손으로 하지 말고 일단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그냥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왜 나오라고 창문이 창문이 으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 지금 내 앞에 내 앞에 와줄 수 있어? 내 앞에 모습을 보여 봐 여기 옆에 소리가 들려 뭐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뭐지 얘네들 으 야 너희들 뭐야 여기 뭐 깡패들이 있는 거야? 으 으 으 으 으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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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뭐 이제는 그냥 대놓고 달라고 그러네? 아니 니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담배를 주지 아니 니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담배를 주지 무턱대고 담배 달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어? 어쩌다가 니들 고스트 박스 켜가지고 그냥 뭐 대화나 할까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그 뭐야 그거 너 하면 안 되니 네 여기 쪽엔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어 으 차가가 적혀있네 따 너 여기 있지? 어 맞지? 너 여기 근처에 있지? 응 내려와 응 내려와봐 응 내려와 응 싫다고 배고파? 근데 난 먹을 걸 안 사는데 뭐 먹고 싶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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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먹고 싶다고? 이 새끼들 요즘 또 하도... 밥, 밥, 밥이 먹고 싶어? 떡볶이는? 떡볶이는 네가 사먹고 좋아, 우리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해주면 내가 조금 뭔가는 해보기는 할게 어디에 있니? 뒤? 뒤 어디? 뒤 어디? 어? 뒤에 장문 쪽이 없는데 아, 여기, 여기,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잠깐, 잡혔는데 잠깐만요 아이씨... 잠깐 카메라 돌린 사이에 잠깐... 뒤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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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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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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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 야, 이거 뭐지 여기 다 들어주는 사람이 와야해 엉 이게 잠시만요 잠깐만 어, 힘들어 힘들어 일단 너희들이 잡아야겠다 내가 자, 찾아뵐게. 야, 윤시원이야. 반가워. 하이, 반가워. 지금 얘가 어딨냐면요. 아까 의자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 지금 이쪽이 있어요, 이쪽에. 지금 이쪽이 있어요, 이쪽에. 안녕? 윤시원입니다. 혹시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성명가입니까? 여성명가예요? 제 앞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 네? 잠시만요. 혹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저쪽이 있어요. 네, 맞아요. 뒷방송말. 남자예요, 여자예요? 고스트 박스. 고스트 박스는 여기 있고. 네, 앉을게요. 혹시 저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려. 그려. 혹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벌레가 와서 거기 앞에서 자꾸 양턴 차지 마세요. 혹시 당신은 왜 죽게 됐죠? 당신은 죽은 지 좀 오래됐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엄마는 살아계시나요? 아빠는요? 아니, 연도수를 맞추려고 물어본 거예요. 연도수를 맞추려고. 죽은 지 얼마 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당신이 정말 귀신이 맞다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송하지만은. 지금 여기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제가 담배 한 대 드릴게요. 좋은 데로 가세요. 담배 혹시 피우세요? 네? 담배 피우세요? 제가 담배를 드릴게요.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좋은 데로 가세요. 네? 손 쪽에 드릴게요. 손 쪽에. 손 쪽에. 손 쪽에. 담배 한 대 걸죽하게 태우십시오. 담배 잘 태우고 계시죠? 와 진짜 잘 타고 있어요 잘 타고 있어 진짜 이게 저기선 센서에요 점점 박혀있는거 지금 저분 진짜 태우고 계시는 것처럼 모션 드릴터가 잘 타고 있어 진짜로 이건 진짜 신기하다 진짜 기분 좋으세요? 최고 최고래 아 그러면 좋은대로 가세요 아 내가 진짜 이런 컨텐츠를 하면서 이렇게 아저씨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게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아저씨가 대단한 귀신입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좋은대로 가세요 혹시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어요 아 되게 짧고 간단 윤시원 네 윤시원 아 아 야 담배가 아직도 단다 이게 불 나기 전에 빨리 치워야겠다 다 태우셨으면 말씀해주세요 다 태웠으면 얘기해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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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얘기해주세요 끝 끝 끌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씨 여기까지 탔어요 여기까지 힐러가 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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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담배 피우고 간다잉 좋은 곳으로 가신거야 진짜로 아 진짜 희화이 소름돋아 완전 소름 좋은 곳으로 가셨죠? 통신보원